아 안먹고 지나가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먹기를 먹지 않고 지나가버리는 상어는 잠을 자고 있는 상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어들은 아가비를 움직이는 근육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이렇게 헤엄을 쳐야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계속해서 앞벌이셔서 사모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아쿠아리스는 수조안 물속에 있기 때문에 수조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치약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아쿠아리스 곁으로 상어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손으로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현재 이 수조에는 총 10마리 그리너스가 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상어들의 위장술 카운터 슈리딩이라는 기술 때문입니다 우리 상어들은 이쪽은 검은색, 그 아래쪽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 상어들이 멀리 있을 때는 그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네요 다시 한 번 더 나은 우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